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힐러리와 러시아라는 뉴스인데요. 2015년 7월 뉴스여서 힐러리가 참 예쁩니다. 원본을 우선 두 번 보시고 어법과 해석을 들으신 후에 자막 있는 영상으로 두 번 보시고 주요 문장을 열 번씩 반복해서 외워보시겠습니다. 어법이나 해석을 건너뛰고 중국어만 듣고 싶으신 분은 자막 영상서부터 보시면 되겠고 듣기를 연습하실 때는 정상속도로 말하기를 연습하실 때는 0.75배속으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중국어 뉴스 인강 사이트 스크린중국어닷컴 사이트를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서 배우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23일 sustainability 13 Wijnal bu 2021 2016 2016 美國總統大選的希拉里克林顿 舉行了首場競選集會 vez hits持续惡化的俄美關係時 她直接了當地 把俄羅斯称UE 美国的傳統威脅 當天在紐约羅斯福島的競選集会 吸引了5000多名支持者 希拉里信息满满的 向他们勾發了未來的經濟的和社會政策 俄羅斯24小時電視台 報道稱 當話題转到国际关系时 히라리立刻表現出 對俄羅斯的敵意 지난 2년極具惡化的俄美關係 使得美國2016年總統大選 被賦予了俄外的意義 白宮新主任 能否緩解 莫斯科與華盛頓的緊張對峙 備受關注 有俄專家稍早前表示 如果未來的美國政府 由希拉里領導 對俄美關係 恐怕是個噩耗 俄美則評論稱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 共和黨候選人獲勝 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 往往更加務實 另續報道 本週一名美國記者 在聖迪哥街頭 发起帶有恶作劇意味的民調 问题是 為確保美國的優勢地位 是否同意美國政府 先發制人對俄发動核打擊 結果顯示 大多數接受調查的 美國民眾表示贊同 形成鮮明對比的是 今日俄羅斯電視台 隨後在莫斯科街頭 模擬了類似的民意調查 詢問是否同意 對美實施核打擊 得到的答案 卻是完全相反的 13號宣布參加 2016年美國總統大選的 希拉里克林頓 舉行了首場競選集會 在提及持續惡化的 俄美關係時 她直接了當地 把俄羅斯稱為 美國的傳統威脅 當天在紐約 羅斯福島的競選集會 吸引了5000多名支持者 希拉里信息滿滿地 向他們勾劃了未來的 經濟和社會政策 俄羅斯24小時電視台報導稱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 對俄羅斯的敵意 近兩年急劇惡化的俄美關係 使得美國2016年總統大選 被賦予了俄外的意義 白宮新主任能否緩解 莫斯科與華盛頓的緊張對峙 備受關注 有俄專家稍早前表示 如果未來的美國政府 由希拉里領導 對俄美關係恐怕是個噩耗 俄美則評論稱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 共和黨候選人獲勝 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 往往更加務實 另一句報導 本週一名美國記者 在聖别哥街頭 發起帶有恶作劇意味的民調 問題是 為確保美國的優勢地位 是否同意美國政府 先發制人對俄發動核打擊 結果顯示 大多數接受調查的 美國民眾表示贊同 形成鮮明對比的是 今日俄羅斯電視台 隨後在莫斯科街頭 模擬了類似的民意調查 詢問是否同意 對美實施核打擊 得到的答案 卻是完全相反的 작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번 나왔었죠 5000여명의 지지자가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의 양사로는 른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른 자체가 양사도 되고 명사도 되고 한꺼번에 겸할 수 있지만 오첸토른 하고 끝나거나 다른 명사를 쓸 때는 다른 명사를 쓸 때는 민, 거, 웨이 이런 양사들을 써준다고 했었죠 오첸토 밍즈치즈저 오첸토거즈치즈저 지지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민, 거 이런 양사를 써주시고 른을 쓰셨다면 뒤에 명사 없이 바로 른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첸토어른 이렇게 끝나거나 오첸토 밍즈치즈저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다른 거를 좀 더 보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또 다른 그 밖에도 이렇게 시작을 한다면 링입니다 또 다른 것을 인용할 때 링쥐 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링쥐 보도 또 다른 보도를 인용해 보자면 링쥐 한 랜서 샤오시 그 밖에도 한국연합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쥐 원신지자이 또 다른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자면 저기가 그득한 민주당 충만第一의 민주당 第一만만의 민주당 악의적인 사실은 악의적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짓궂은 장난의 의미가 있는 짓궂은 장난이라는 뜻입니다 짓궂은 장난의 의미를 지닌 무슨 무슨 의미를 지니다 동사는 다이오, 한이오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명사로는 이외, 이스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속에 칭찬하는 의미가 있는 과장하는 의미가 있는, 풍자의 의미가 있는, 비평의 의미가 있는 뭐 이런 여러가지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오늘은 짓궂은 장난의 의미가 있는 러시아를 미국의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불렀다 무엇을 무엇으로 하면 필수 바자문이죠 바하고 우선 시작하시면 됩니다 바, 어로스, 뭐뭐라고 부르다? 청왜, 징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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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들을 쓰면 되죠 바, 어로스, 청왜, 미국의 전통 위협 국제관계로 화제가 바뀌다는 전, 아니면 옮겨가다, 전이, 이런 거 쓰시면 되겠고요 러를 무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화, 티, 주안, 다오, 고지관시시 화, 티, 주안, 이, 다오, 고지관시시 반드시 다오를 써주셔야 루가 처리가 되겠지요 오늘 화, 티, 주안, 고지관시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주안은 뒤에 목적어 가져오고 목적어를 가져온다는 얘기는 을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주안, 화, 티, 화제를 돌리다를 이 되어버립니다 로가 되지 않죠 화, 티, 주안, 고지, 고지관시 그러면 그 화제가 국제관계를 바꾸다 그래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국제관계로 바뀌어야 되니까 반드시 다오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대선에 원래의 의미 이외의 과외로의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다 과외로 특별한 의와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그런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고 미국 대선이 부여받을 수도 있겠지요 램은 후위, 메이버다시엔, 의와드이 사람들은 미국 대선에 또 다른 의미를 불어넣었다 미국 대선은 또 다른 의미를 부여받았다 질문은 선제 공격에 동의하는가였다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가 하면 반드시 긍정부정 의문문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니면 동의, 부동의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긍정부정 형태를 빼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시 그 질문은 무엇뭐 이었다 시가 본동사니까 생략 가능하지 않고요 이하의 것을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질문했다 인데요 오늘 이거 빼먹으신 분이 많았습니다 빼먹으면 해석이 전혀 달라져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한다 라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들이 그걸 동의하는 게 문제예요 그거 참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동의하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다 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긍정부정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13일 미국 대통령 대선에 참가하기로 선포한 힐러리 클린턴은 첫 번째 경선 집회를 열었습니다. 짜인은 시위에 걸리지요? 계속 악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언급했을 때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러시아를 미국의 전통적인 위협이라고 불렀습니다. 당天在 러스 후島的競選集会吸引了5000多名支持者 이날 뉴욕의 루즈벨트 섬에서 열린 경선 집회는 5000여 명의 지지자를 불러 모았는데 힐러리 신신만만地向他们 고화了未来的经济和社会政策 힐러리는 자신만만하게 그들에게 미래의 경제와 사회 정책을 그려서 보여주었습니다. 들려주다 뭐 이런 얘기죠? 러시아 24시간 TV방송국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방송국 이름이죠? 당 화D possession 다음 국제관시 시 힐러리 리크表现 추 对俄 로스的第一 화제가 국제관계로 넘어갔을 때 힐러리는 춥가 러시아에 대한 적의를 드러냈습니다. 미국처럼 이렇게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악화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미국의 2016년도 대통령 선거가 원래의 뜻 이외의 과외로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만들었습니다. 백악관의 새로운 주인이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긴장된 대치관계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지, 그것이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전문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미래의 미국 정부를 주어 강조주 힐러리가 이끌게 된다면 러시아와 미국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비보가 될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부음을 비보, 안좋은 소식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언론 매체는 이렇게 평론하여 말했습니다. 저기가 그득한 민주당과 비교했을 때 공화당 후보자가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이 좀 더 기대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 최소한 공화당은 외교 정책을 제정할 때 종종 더 실무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에 한 미국 기자가 센디에고 거리에서 직구진 장난의 의미가 담긴 그런 민调, 민의调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문제는, 왜 최소한 미국의 유지地位, 그 여론조사의 질문은 미국의 우세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신파즈 런, 선제 공격하는 거죠. 반대말은 허우파즈 런입니다. 나중에 일어나서 먼저 시작한 쪽을 제압하는 것, 허우파즈 런, 먼저 공격하는 것, 신파즈 런입니다. 선제 공격으로 러시아에게 핵 공격을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하는 게 질문이었습니다. 제거 현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 도수 제소, 뗴차다, 메이고 민중, 뗴스 잔통, 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미국 민중이 찬성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신청, 신링 대비다시,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오늘 러시아 방송국이 곧 바로 뒤이어서 모스크바 거리에서 무원이 흉내냈어요. 본떠서 비슷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질문은 미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하는 게 질문이었는데 그러나 얻게 된 답안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히라리立刻表現出 對俄羅斯的敵意 이 두 년 急劇惡化的俄美關係 使得美國2016年總統大選 被賦予了俄外的意義 白宮新主任 能否緩解 莫斯科與華盛頓的緊張對峙 備受關注 有俄專家稍早前表示 如果未來的美國政府 由希拉里領導 對俄美關係 恐怕是個噩耗 俄美則評論稱 和充滿敵意的民主党相比 共和黨候選人獲勝 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 往往更加務實 另去報道 本周一名美國記者 在聖别哥街頭 发起帶有恶作劇意味的民調 问题是 為確保美國的優勢地位 是否同意美國政府 先發制人對俄发動核打擊 結果顯示 大多數接受调查的 美國民眾表示贊同 形成鮮明對比的是 今日俄羅斯電視台 随后在莫斯科街頭 模擬了類似的民意調查 詢問是否同意 對美實施核打擊 得到的答案 卻是完全相反的 13號 宣布參加2016年 美國總統大選的 希拉里克林頓 舉行了首場競選集會 在提及持續惡化的 俄美關係時 她直截了當地 把俄羅斯稱為 美國的傳統威脅 當天在紐約 羅斯福島的競選集會 吸引了5000多名支持者 希拉里信息滿滿地 向他們勾劃了未來的經濟和社會政策 俄羅斯24小時電視台報道稱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近兩年急劇惡化的俄美關係 使得美國2016年總統大選 被賦予了額外的意義 白宮新主任能否緩解 莫斯科與華盛頓的緊張對峙 備受關注 有俄專家稍早前表示 如果未來的美國政府 由希拉里領導 對俄美關係恐怕是個噩耗 俄美則評論稱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 共和黨候選人獲勝 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 往往更加務實 另續報道 本週一名美國記者 在聖捷戈街頭 發起帶有 恶作劇意味的民調 問題是 為確保美國的優勢地位 是否同意 美國政府先發制人 對俄發動核打擊 結果顯示 大多數接受調查的 美國民眾表示贊同 形成鮮明對比的是 今日俄羅斯電視台 隨後在莫斯科街頭 模擬了類似的民意調查 詢問是否同意 對美實施核打擊 得到的答案 卻是完全相反的 在提及持續惡化的俄美關係時 他直接了當地 把俄羅斯稱為 美國的傳統威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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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h g 持續惡化的俄美關係時他直接了當的把俄羅斯稱為美國的傳統威脅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當話題轉到國際關係時 希拉里立刻表現出對俄羅斯的敵意 近兩年急劇惡化的俄美關係使得美国2016年總統大選被賦予了額外的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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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如果未來的美國政府由希拉里領導對俄美關係恐怕是個惡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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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 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 和充滿敵意的民主黨相比,共和黨候選人獲勝,更值得期待,至少共和黨制定外交政策時往往更加務實。